자 이제 미션오일이고 미션오일은 지금 멀티로 준비했습니다. 멀티 모자란거 아니야?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레드원 이 규격이라서 멀티 규격 안에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여기 촬영 못하겠는데? 줄이선 못들었겠는데? 지금 보시면 차량 리프트 안하고 하고 있어요. 차가 높아서 괜찮습니다. 이야 언더커팅 가셨네요? 근데 언더커팅이 잘 된건지 모르겠어요. 뭐 언더커팅이야 업자분이 해주시는거니까.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앞바퀴가 여기있고 여기 올려보시면은 오일팬같이 생긴게 있습니다. 오일팬이에요. 미션오일팬.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는 필러플러그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필러플러그 여기에 있는데 보시면 어 얘가 딱 미션이구나. 딱 느낌오죠. 안오나? 다들 저보다 고수셔가지고 딱 느낌오죠. 여기 미션입니다. 미션. 미션이고 이제 이게 기어 왔다갔다 하는건데 아 필러플러그라 그래야 되나? 레벨링 플러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레벨링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길로 미션오일을 주입을 할거에요. 그리고 레벨링도 동시에 할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일팬에는 당연히 드레인 플러그가 달려있습니다. 아무튼 저길로 빼면 되고 레벨링 플러그. 근데 여기에 복살이 안들어가잖아요. 안들어가서 저 위에 복살이 요 14mm를 다 풀러내고 얘를 밑으로 떨굴거에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겁니다. 아무튼 저기 브라켓을 떼야되는데 14mm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뗄거에요. 저기는 연장대도 있어야 될거에요. 연장대.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죠. 해보고 안되면은. 알겠습니다. 전 여기서 보고 있겠습니다. 뒤로 들어가셔야 될거에요. 근데 저기 생각보다 자리가 안나와서 그래서 공간이 안나왔어. 어? 잠깐잠깐. 그거 됐다. 오우씨. 어 아파. 어 괜찮으세요? 불쳤어요? 어. 차 괜찮아요? 팔괜찮아? 내 팔이 좀 중요하지. 이거 풀러도 되는건가? 네. 근데 오른쪽거 먼저 푸세요. 어차피 브라켓이라 그냥 풀어내면 돼요. 어 겁난다. 우선 밑으로 밑으로 땡겨 놓고 그렇게 해서 땡기세요. 그게 됐죠. 오우 진짜 아프네. 여기 부딪혔어요. 여기. 어디어디. 헐. 자세가. 자세가 어떻게나 멍들었겠는데. 까졌을려나? 제 반창고 뽀로밴드 붙여드리겠습니다. 부상주의. 딱딱하네. 오우 진짜 아프네. 어 괜찮으세요? 상처 한번 보여주세요. 아 찍혔네. 예예. 그 핏줄 튀어나온 줄 알았는데 찍혔네. 어 다들 지금 엄청 걱정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쎄에 부딪히면 많이 아파요. 부상주의. 내 것도 해주세요. 완전히 다 풀어도 되나요? 네. 다 풀러서 저거 와이어 밑으로 쳐져야 돼요. 두 번째 볼트는 와이어 이렇게 위로 살짝 브라켓 살짝 잡고. 그렇죠. 그리고 놔요. 이제 축 늘어질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놔두면 돼요. 끝입니다. 아 거기 계세요. 거의 계세요. 아니 거기 또 작업해야 돼. 아 나오실 거예요? 나왔다 들어갈까요? 플러그는 잠깐만요. 23일일 거고. 얘 거랑 똑같은 거에요? 그럼. 네. 맞아요. 28일 거고. 저 안에 그 아까 드레인 플러그. 아 17일 거 같아. 17일 드려 볼게요. 아 17. 저 안에. 오 안에. 너무 뭔데? 네. 아 갈 수 있어요. 여기만 하는 건가? 네.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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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거요거요거요거? 네. 17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이거 풀어요? 아 잠깐만. 우선 필러 플러그부터 24mm 풀어보자. 이거. 여기 맞죠? 네. 거기에 놔두세요. 그건 거기 맞아. 아 거기는 브라켓. 아니 아니 아니. 그 연장대 없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잠깐만. 진짜. 또 부딪힐까 봐. 아 조심하세요. 됐어. 열렸어. 됐습니다. 여기 열리는 거 확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드레인 플러그를 해야 되는데. 네. 열어주세요. 거기. 저기 15mm입니다. 15mm. 15mm? 아니 아니 17mm. 17mm. 쏘이. 쪼이는 방향 아니시죠? 네. 쪼이는 방향으로 돌린 거 아니죠? 아니요. 잠시만요. 제 저거 저거. 저거 갖다 드릴게요. 이 대용 정갑도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대님. 저는 오늘 막내니까. 잘 들어갔어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이제 미션 홀스 택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37,000kg 한 차량입니다. 이 차를 촬영하는 사람이 극한 직업이네. 네. 색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휴지 찍어보면 색이. 이거 지금 빛을 비춰가지고 좀 깨끗해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풀면 되고. 그리고 여기 필러 플러그를 열어주면은 제가 조금 더 빨리 나올 거예요. 색깔이 조금 안 좋은데? 아무래도 37,000kg 탔으니까. 그래도 6만kg대 빼니까 완전 갈색입니다. 누가 10만kg 최초 교환이랬어? 누가 무교환이랬어? 아 진짜. 아무튼 이게 좀 시간 걸려요. 밑에가 17mm라서 그런지 좀 걸려. 자 미션 오일이 지금 계속 찔찔 나오고 있습니다. 색은 지금 요래요. 요런데 색을 얘를 표현을 잘 되려나? 우선 새거 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색상 차이가 좀 나죠? 요게 새거. 요게 새거. 요게 지금 나온 거. 얘 색을 어떻게 요런 색이에요. 지금 약간 핏물관냐? 요 색이고 새거는 요 색입니다. 새거. 그렇죠? 많이 연해졌죠? 큰 거하고 새거하고. 약간 갈색빛. 그러니까 갈색이다가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지. 타 들어가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약간 선웅빛이라 그래야 되나? 요렇게. 저 빨간색이 저렇게 갈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검은색 되는 거예요. 헐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37,000kg 탔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나오네. 아무튼 오래 나와요. 얘. 오래오래 나와. 다른 차는 빨리빨리 빠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기다릴까요? 닫을까요? 기다릴까요? 안 됐어요. 아까 시간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꼭 하나 준비하셔야 될 게. 폐유 계량할 거. 요거 엔진 오일 끝에 교환하고 남은 건데. 버리지 않고 요런 거 하나 놔두시면은.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레벨링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조금 불안한 감이 좀 있거든요. 얼마 안 넣은 거 같은데 벌써 레벨링 다 찬 거 같고 이래서. 얼마 나왔는지 보고. 그 다음에 주입을 하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미션 오일이 다 나온 거 같죠?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자유 낙화로 뺐는데. 어우 6리터 나온 거 아니야? 다 나온 거 아니야? 자 이제 닫아 주십시오. 어디요? 이거 드레인 볼트 요거. 밑구멍이요? 네. 자 미션 드레인 플러그입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꼭 손으로. 손으로 먼저. 잘 들어갔다. 다행이다. 원래는 저 오일 바지를 치워놓고 해야 돼요. 저 손으로 하다가. 빠뜨려서요? 네. 저는 이거 실시간 하다가 많이 빠뜨렸어요. 빠뜨리면 아주 난감해져요. 휴지 있나요? 휴지는 역시 두루마리. 화장실 두루마리. 여기 있어. 그리나요? 이따가 좀 마무리할 때. 이거구나? 네. 17mm. 거기는 오일 팬이란 거를 염두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릅니다. 오일 팬 부서지면 견인밖에 더 하겠어요. 살살 살살. 됐어 됐어 됐어. 그 정도 됐어 됐어. 힘주절 못합니다 저는. 안 돼 그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네. 자 이제 오일을 주입을 할 거예요. 근데 차 키 꽂혀 있나요? 아니요. 여기 차 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시동 걸 거예요 제가. 저거 구멍에 넣어주세요. 잠깐만요. 넣었어요? 누군지 망군지 모르겠네. 이것도 저거 그냥 오일통을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대주세요. 될 수 있어요? 제가 밀까요? 저기서. 아 맞다. 잠깐만.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확인하지 말까요? 확인해요. 알겠습니다. 자 미션 오일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션 오일은 점도가 낮아서 이렇게 물소리가 납니다. 오 4.5L 가까이 나왔네. 역시 오래 있었더니 오래 많이 나오네. 근데 레벨링 하는 거 직접 눈으로 보실 거니까. 뭐 저한테. 여기 조금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하셔도 저는. 나중에 미션 나가는 거 아냐 이거? 작업 제가 안 했습니다. 어쨌거나 레벨링 정비 지참사에 의거하여 하는 거니까. 일단 집어넣고 올게요. 둘이 하니까 편하네. 혼자 할 때는 막 미치겠던데. 왔다리 왔다리 해야 되고. 이거 그런 데다가 촬영도 해야 되지. 지금 1L 정도. 아니야. 250ml 들어갔습니다. 라체수를 오일팬 한번 땡땡 쳐보실래요? 잘 들어가고 있나? 어디요? 그 오일팬 밑에 까만 거. 좀 들어간 거 아세요? 오 좀 들어갔네 소리가. 완전 빵통 소리 안 나네.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500ml, 700ml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2L 정도 들어가면은. 저기서 물이, 물이란다. 아, 역류? 거기서 이제 흘러내려. 그 오일팬이 2L 정도 되나봐요. 그러고 보면. 아, 이 안에가. 네, 네. 그 오일팬 바로 위에 지금 플러그에다가 저희가 넣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역류를 하는 거니까. 아직도 안 나와요? 네,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지금 1.5L 정도 들어갔어요. 이거 내가 한번 더 구해볼까요, 호수? 그럼 미니 자바라 같은 거 없나? 이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주입기 하나 사라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나오죠? 네, 나와요. 손 살짝만 치워보시겠어요? 화면에 보이게. 안 보여. 안 보여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됐다. 지금 오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동을 걸어야 돼요. 이제 안 나오죠? 네. 1.2L 더 들어갔어요. 와, 많이 들어가네? 밖에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은 저 안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션이 저기 있어가지고 이래서 정비는 공급발인가 봅니다. 어우, 이거 펌프드 작건이와 요 앞에 나가는 호수가 좁아요, 지금. 어우, 나와요? 그럼 호수 주세요. 자, 남은 오일은 이렇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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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다려야 돼요. 남은 건 이렇게 아까우니 다시 넣어놓고 오일이 저렇게 찔찔찔찔찔 나오잖아요. 레벨링 하는 거예요, 이제. 저거, 정비지 침소에는 저게 미량이 나올 때 닫으라고 돼 있거든요. 조금 더 나와야 돼. 어, 이제. 지금 닫아도 되고 근데 그 미량이라는 게 딱 이때다, 저때다 그 말은 없어요. 받아요? 받으셔도 돼요, 받아요. 아, 잠시만요. 시동부터 끌게요. 천천히 하세요. 힘드시죠? 네. 우선 닫았어요. 닫으면 끝입니다. 이거 잠갔어요. 잠그면 이제. 요것만 연결하면 되나요? 네, 저거 오일, 오일팬 밀어주세요. 이게 보고 있을 때랑 다르죠? 음, 그렇죠. 이제부터 라이브 헝그리다이 할 때마다 끝날 때쯤에서 차량 섭외 좀 해볼까? 작업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차량, 차량 봤습니다. 대신에 제가 앵그리 모드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만 쪼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쪼다가 볼트 빠개지겠습니다. 차량 어디에서 공수하려고. 한번 오십시오. 오십시오. 제가 힘들게 이렇게 굴려 드릴 수 있습니다. 상남 스님도 제가 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볼트 손으로 먼저 쪼이세요. 그 생각보다 조금 무게가 있습니다. 저 브라켓을 껴주면 끝이에요. 어휴, 젖어 못 나오니까. 옆으로 더 오셔도 돼요. 저쪽으로 밀어버려도 됩니다. 거기서 잘 안 보이죠? 제가 다 압니다. 힘내십쇼. 일본어 좀 써볼까요? 간바레 맛있다. 간밭대 구다사이 맞나? 차례 지나갔네. 지금 도쿄올림픽 시즌이니까 일본어 써줘야지. 하야크! 감이죠. 감으로 빨리 쪼이십쇼. 근데 거의 기어 저거 조정하는 거 고무부츠 좀 안 펴지나?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요? 이렇게? 네. 조금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본 김에 정렬을 좀 해주는 게 냅돼요? 어차피 중간이라서 뭐 상관은 없는데. 무슨 건가요? 씹힌 건 아니고 이게 꼬여... 주름이 꼬였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겨울에 거기에 얼면은 기어가 안 움직이거든요. 아 여기가요? 네. 그래서 고무를 씌워놓은 건데. 네. 근데 뭐 구멍 안 났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양 끝단만 안 풀려 있으면 되는 거라. 이제 만사가 다 귀찮아 주셨죠. 딱 그런 거 같아. 마지막입니다. 힘내세요. 뒷정리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크리너는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잘 뿌립니다. 예. 제가 크리너도 준비하고 얼마나 철도 철미합니까? 크리너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 자리가 좁은데 할만해요. 이렇게 라챗도 들어가고 이 정도면 뭐 운동장이지 운동장. 도쿄만 합니다. 됐어 끝! 그럼 지게차도 정비 직접 하세요? 아니 혹시 정비하세요? 지게차요? 지게차도 볼 땐 보죠. 할 때 불러주세요. 걔도 엔진홀이 갈 거 아니야. 언제 한 번 그거 엔진홀이 갈까요? 아 저 지게차 자격증 있습니다. 지게차 자격증. 지게 있어요? 2017년에 땄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빨리 땄나요? 아 그래요? 아 빨리 땐 거요? 제가 또 지게차 자격증 있는 남자입니다.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시면 시원해요. 그냥 거기다 마스크까지 하니까 더더군요. 맞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들 와서 실습 해보셔야 돼. 근데 이거 영상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진짜 와보셔야 돼. 다들. 그까이 거 뭐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 이제 크리너로 닦아주고. 우리의 친구 크리너. 쉬고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건 고생도 아니죠. 네. 그것은 그래도. 댓글로 대놓고 내 차도 가면 해주나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네. 그리고 저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 차가 이건데 이 작업이 나갔는데 망가져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언제 가면 될까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옆에서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지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와서 하는데 도구는 빌려주냐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좀 큰 작업이었어요. 특수 공구가 좀 있어야 돼. 그럼 그거를 얼마나 나왔어요? 4L 좀 안되게 들어갔어요. 나온 건 4.5고 지금 이거 나온 거. 이거 나온 거거든요. 지금 4.5까지 딱 나왔어요. 아 네. 이럴 줄 알고 이거 딱 4.5 적어놓은 거예요. 아 이 4.5. 좋네. 네. 이거 엔진오일통이에요. 폐유통 6L짜리. 통이 좋네. 확인할 수 있는데. SO일 거는 여기 숫자도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뭐 50, 100, 뭐 1L. 네. 그거 적혀있어. 5L 그러시구나. 부동액통도 적혀있고. 그래서 걔네 두 개 있으면 좋아요. 하나는 폐유통 이런 거 쓸 때 좋고. 하나는 집어넣을 때. 그에다 줄 거야? 네? 아니요. 있어요. 벌써 준비해놨죠?